자 여기 엑셀에 보면 여기 데이터에 데이터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눌러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2018년 중순에 이 새 기능이 추가된 적이 있어요 추가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아래 보게 되면 지금 11가지의 새로운 데이터 유형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기능은 오피스 365의 가정용이나 학생용 버전에서만 지금 작동이 되고 미리 보기라고 적혀 있는 건 지금 테스트 버전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없어질 수도 있고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인데 여기 보게 되면 또 괄호 안에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데이터 유형에 대한 내용은 한국어나 다른 언어로는 안 되고 영어로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데이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위키피디아 같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보여주는 건데 요 안에 있는 것은 울프라말파라고 하는 자 여기 보면 울프라말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울프라말파닷컴 이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내용들로 데이터들을 표현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검색 엔진이 있어요 제가 저도 이거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검색 엔진에 있는 데이터를 당겨와서 쓰게 됩니다 우리 아이폰의 시리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정보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상당히 유명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을 이제 엑셀에다가 바로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볼 텐데 이 아래쪽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런 기업들의 주식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뭐 하나씩 해도 되고요 여러 개 있다면 여러 개 선택을 해서 이쪽에 주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죠 바뀌는데 이렇게 물음표로 나와 있는 것은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인데 삼성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근데 현대를 눌러 보면 현대는 이중에 어느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주식 거래소죠 증권 거래소 삼성은 없으니까 뭐 지워버리고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어 이렇게 각 애플부터 카카오까지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들을 볼 때는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뭐 거래량 이라든가 주가의 시세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항상 이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삽입을 누르고 표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 제목 칸이 없으니까 이거를 체크하지 않고 머리글 포함을 체크하지 않고 확인 누르면 자동적으로 열 하나가 열 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지는데 이쪽에 열을 추가할 수 있는 아이콘이 생깁니다 클릭해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 뭐 익스체인지 어느 거래소에 있는 거냐 그럼 나스닥부터 뉴욕 거래소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고가가 뭐냐 그 다음에 뭐 고가가 있으면 뭐 저가도 있겠지만 뭐 프라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거래량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에 연결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이 파일을 다시 열거나 새로 고침을 하면 데이터들이 다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고 이 지리 정보가 있죠 지리 정보도 한번 제가 미리 몇 가지 입력을 해 놨는데 여기를 다 클릭을 하고 여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지리 부분을 클릭해 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표시가 안 나오죠 전부 다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기계적으로 삽입에 표를 해주고 추가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뭐 커런시 코드는 통화죠 그러니까 코리안원을 쓴다는데 이거는 국가고 이거는 도시니까 도시에는 이제 국가 단위의 이런 통화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필드 이런 항목이 없다 이런 말이고요 뭐 이렇게 면적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GDP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이런 국가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서는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이런 것도 있고요 사진이 나옵니다 확대해서 보면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뭐 언어 공식 언어가 뭐냐 이런 것도 나오고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 뭐 세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도시 지역 농촌 인구 대비 도시 인구가 얼마냐 뭐 이런 정보도 나오고 이게 국가들로만 했으면 또 정보들을 비교하기가 좋겠죠 나중에 이거를 찾아서 일일이 여기다가 대입해서 입력하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정보를 추출을 해서 정보의 원천은 울프라 말파에서 찾은 거라고 하면 되고 뭐 유아 사망률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인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화학식 몇 개를 적어봤어요 정확히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몰라서 일단 이렇게 해 봤는데 화학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화학식에 맞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화학식 이름으로 바뀌고 얘네들은 아까 제가 이름으로 입력해 있었죠 이렇게 이름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이거를 확인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 물질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고 이것도 삽입을 해서 표로 만들어 주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여기도 이제 화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필드들이 있는데 요거는 전문 분야를 이렇게 전공하는 사람들은 뭐 분자량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볼 수 있죠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숙제할 때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쪽 분야에 어차피 다 영어로 원어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그 좋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원소 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여기에서는 요소 라고 해 놨어요 엘리먼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나트륨 소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적어 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해보면 여기 요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거는 나트륨이 나트륨이 소듐으로 바뀌죠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 같은 거예요 이거는 독일하고 이건 영어니까 이거 검색해서 영어로 다 바꿔 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요 뭐 크롬 크롬 이것도 영어로 쓰면 똑같거든요 표기만 이제 그 독일에서 온 거냐 영어에서 온 거냐 그것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질의 이름들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한글로 표기할 때 이렇게 자 여기에서도 몇 가지 볼 수 있죠 원자번호 원자 기호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재미있죠 이런 것들이 이쪽에 다 녹는 점 이런 것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괄호 쳐서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그 다음에 주기율 표상의 위치 또 이 그림을 나중에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일 텐데 주기율 상의 위치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주인 경우에는 제가 몇 가지 또 적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에서 우주 그러면 이렇게 쭉 바뀝니다 이 아이콘도 특성에 따라서 바뀌죠 이것도 이름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을 거에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바꿔보면 뭐 재미있는 것도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는 거에요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뭐 age, 나이 같은 것도 있고 약자로는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구요 뭐 meaning 이런 것도 있어요 안드로메다는 프린세스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미지 그림이 나오고 이것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성인 경우에는 이거는 다 인공위성 얘기하는 거에요 인공위성 뭐 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클릭해 봐서 데이터를 눌러서 위성 부분 이건 여기 나온 것 중에 지극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 이제 찾아왔고 삽입해서 마찬가지로 Q를 눌러주고 뭐 이미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거냐 그러면 여기 요 두 개는 미국 거라고 표시되네요 다른 데는 지금 안 나오는데 회사 이름도 여기 로켓마킨 하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좋은 정보들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발사한 지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영화인 경우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게 좀 현실적이죠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적어 봤는데 데이터 해보고 여기에도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movi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뭐 요소도 그렇고 식료품도 food인데 이거를 또 식품 음식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식료품이라고 해 놨습니다 동영상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러면 타이타닉은 영화가 많은가 보죠 이중에 이거라고 보고 frozen도 이중에 이거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표로 만들어주고 정보를 볼게요 뭐 감독이 누구냐 나오죠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 예산 제작비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출연진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터미네이터 역으로 누가 나오고 리즈 역으로 누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쭉 나오는데 여기 뭐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없단 말이고 그 한 가지 여기서 좀 유의할 점은 여기 보면 칸은 하나니까 칸은 하나인데 이 데이터에 터미네이터 영화의 출연진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에 터미네이터라고 하고 요거에 대해서만 한번 정보를 불러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봐서 여기도 캐스트 롤이 있죠 여기서 클릭해 보면 이번에는 이 하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열로 나옵니다 이 배열 특히 배열은 동적 배열이라고 그래서 출연진이 많으면 많은 칸을 차지할 거고 출연진이 적으면 적은 칸을 차지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어느 칸에서 끝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엑셀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배열로 답을 처리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건 한 칸에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이런 표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칸들이 각각마다 여러 개의 출연진들을 가지고 여러 명의 출연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가 헷갈려서 이런 경우에는 새로 나온 array to text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줄에다가 다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array to text 라는 함수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것도 이것 때문에 뭐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쓰이는 것 같고 이 경우에도 이래요 이 경우에도 이렇게 등호를 누르고 앞에 부분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cast 도 있고 name 도 있고 role 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에 name 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enter 를 쳐보면 이중에 이제 사람 이름하고 role 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게 나와 있는 거고 다시 사람 이름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cast 그리고 또 사람 이름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된 것은 데이터로 다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이 부분을 클릭해서 하면 이 사람의 생일 언제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진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데이터들을 연계 연계해서 계속 둘러내면서 내가 이제 다른 식으로도 작업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제공되는 데이터 양도 상당히 이제 많죠 이쪽에서 확인하게 되면 뭐 더 많이 나와요 이쪽에 출생지 이런 식으로 출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재미있는 거고 음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적어 봤는데 이 경우에도 클릭하고 식료품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어로는 이렇게 되면 뭐 스팸은 이 중에 어느 스팸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해 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죠 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확인이 됩니다 뭐 칼로리 총 칼로리 이런 것도 확인이 되고 이것도 설탕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 당뇨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재미있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인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 운동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어떤 스포츠에 대한 건가 싶어 가지고 확인했는데 이거 스포츠에 대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10분 동안 달리기 하면 어떻게 되냐 뭐 30분 동안 수영하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오냐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렇게 검색어를 치는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런 스포츠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어떤 운동량을 보여주느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자 이 경우에는 여기 이제 패킹 유니버시티는 그 북경대학인데요 북경대학은 원래 북경은 저기 중국어로 베이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이징 유니버시티라고 하지 않고 그 중국어를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방법에 그 핀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 바뀌기 전에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게 정립되기 전에 중국어를 영어로 표기할 때는 패킹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부산을 푸산으로 쓴 것처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도 대학교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꿔주는 거예요 북경대학은 이거를 선택하면 이렇게 정보들이 바뀌죠 여기에서도 뭐 로케이션 어디에 있냐 뭐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보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대한 정보네요 그죠 그 어떤 학교 자체에 대한 정보라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케이션을 넣어봤더니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들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전체 학생 수 그 다음에 뭐 졸업율 여기는 지금 하버드 같은 경우는 있지만 여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학교생 수 이런 거는 뭐 여기만 나와 있네요 뭐 로고는 여기 다 나오고 예 그 정보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쓰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유명한 이제 뭐 명물들 위치들 제가 뭐 불국사 포함해서 몇 개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블은 박물관 여기를 한번 해 보죠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도 저 불국사만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면 어느 나라에 있냐 경기도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건 좀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지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뭐 이게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어요 위도 경도 고도 뭐 이런 거야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우편분의 경우에는 미국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은 숫자 다섯 개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쓸모가 없는 정보죠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우편번호 가지고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 이것만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전화 국번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도시냐 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죠 도시에 대한 정보니까 뭐 별로 쓸데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편번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 자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자동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것들을 한번 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냥 쓸데없이 쭉 넣어 봤는데 다 이게 종류들이 다르죠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는 뭐 따로따로 하는 게 좋지만 일단 한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날드는 뭐 이렇게 많은데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자 이름으로 할 거냐 여자 이름으로 할 거냐 남자 이름이라고 한번 해 보고 베이스볼도 공에 대한 거다 그 다음에 모나리자는 뭐 이런 거 그림에 대한 거다 그 다음에 웨일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고양이도 그냥 여기 있는 거 하나 선택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뭐 어떤 뭐 그룹 이름으로 영화 제목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된 거고 여기다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이거는 어차피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용도들이 다 다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제임스 본드다 그러면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안 플래밍이다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자 이거는 그 소설이니까 원래 그 원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별칭은 007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뭐 태권도 이런 경우에도 어 설명 이 있고요 에너지 소모량 소모비율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뭐 정보들이 많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골프공 골프공도 뭐 어떻게 생겼냐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집어넣고 확인할 때 굉장히 재미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용도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쓰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지리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용도가 특별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다 쓰기는 어렵겠지만 자동 같은 걸 활용해서 재미있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한글이 지원되고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이 추가가 되면 실제 업무에서라든가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나시라든가 이런 주가 정보는 매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파일을 열 때마다 항상 수정이 된다 항상 새로고침이 된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